이거 장인어로 복숭아 장인어로 얘 부숴봐 그거 빨리 그 관리사무소에 줘라 해 자식아 빨리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졌고 지구를 향하시며 아버님은 생각이 많으셨어요 아 이거 왜 마... 나를 안 보여줬지 이걸 돌려서 내가 기절하고 그런가 내가 바로 아름다운 하루 늦는 람이 여야되고 나는 양쪽 중 지금 불가능한 날이 일정한 날이 앞으로도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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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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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